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준 남자 이상희입니다. 3월 18일에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기 전 신형 아반떼 티저 이미지와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신형 아반떼의 디자인이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한 디자인인 것 같은데요. 삼각대라는 반갑지 못한 별명을 가지고 있던 아반떼가 더욱더 확실한 캐릭터를 가지고 새롭게 태어난 모습입니다. 과연 새롭게 풀체인지 된 더 뉴스 아반떼는 어떤 디자인으로 출시됐는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티저 이미지는 익스테리어 한 장과 인테리어 한 장 이렇게 두 장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익스테리어는 측면부만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신형 아반떼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측면부이기 때문에 측면부 한 장의 사진을 먼저 공개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측면부를 딱 본 느낌은 정말로 파격적이다. 정말로 놀랍다라는 느낌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게 아반떼의 정말 측면부인가 싶을 정도로 이전 삼각대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디자인을 보여주는 게 올류 아반떼의 측면부인데요. 공개된 사진은 밝기가 조금 어두워서 밝기를 좀 더 조절하게 되면 역시나 차의 그 옆면, 옆면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캐빌룸, 바로 옆구리 부분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딱 이 사진을 보자마자 이 옆구리 쪽에 시선이 꽂히셨을 겁니다. 거의 현대기아 제네시스, 그리고 국산차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정말로 파격적인 선과 면을 강조한 그런 디자인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이걸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로 과격한 사이드뷰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과격한 측면부를 준중형, 그것도 아반떼에 적용했다라는 건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전에 삼각대라는 그런 오명이 있었잖아요. 그런 별명이 있었는데 그런 별명을 오히려 더 받아들여서 그걸 더 개선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전 모델이 삼각형을 앞에와 뒤에만 썼다면 이번 풀체인지된 아반떼는 이제 차량 전반적으로 삼각형을 이렇게 차 측면에서도 확인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측면부와 휠 디자인을 유심히 보다 보니 한 가지 떠오르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어떤 차량이냐면 바로 4월에 출시 예정인 신형 투싼, 투싼 풀체인지의 컨셉트카 디자인인데요. 디자인이 공개가 됐을 때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측면 디자인을 봤을 때는 거의 람보르기니 우루스와 견주어도 밀리지 않는 그런 정말로 과격하고 대담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양산형은 이렇게 절대 나오지 못할 겁니다. 헌데 아반떼의 측면부를 보고 나니까 투싼 풀체인지 모델도 이렇게 대담하고 과감한 디자인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받았고 저 휠 디자인도 굉장히 혁신적인데 아반떼에서 거의 그대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에 출시 예정인 투싼 풀체인지 모델도 정말로 기대감이 높아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티저 사진뿐만 아니라 티저 영상에서도 아반떼 측면부가 살짝 공개가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티저 이미지보다는 실제 영상 이미지가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영상을 보더라도 측면부에서 봤었던 과감한 선과 면들이 그대로 실제 양산 모델에도 적용이 돼 있고 휠 디자인도 거의 90% 이상 동일하게 구현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티저 영상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측면부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저기 노란색 박스로 표시해 놓은 바로 저 부분입니다. 비필러에서 C필러 그리고 트렁크 리드 라인까지 이어지는 바로 저 라인인데요. 최근에 제가 리뷰를 드렸던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도 세단이지만 전형적인 세단의 디자인이 아니라 약간의 패스트백 형태를 담고 있었는데 이번 풀체인지 된 아반떼 또한 전형적인 세단의 모습이 아니라 약간 쿠페형 혹은 패스트백 스타일로 디자인이 되었다라는 걸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 제네시스의 디자인 트렌드가 세단을 조금 더 스포티하게 혹은 패스트백 스타일로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와 아반떼 풀체인지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확실히 측면 디자인을 봤을 때는 아 실물이 정말로 궁금하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게 시형 아반떼의 측면 디자인입니다. 전면부와 후면부는 조금 더 살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측면부만 봤을 때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정말로 놀라운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면부 사진인데요. 티저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티저 영상에서 전면부를 살짝 가지고 와봤습니다. 티저 영상에서는 전면부 라지에이터 그릴의 모습 정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파나메트릭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대자동차에서 플래그십을 맡고 있는 신형 그랜저에도 파나메트릭 주얼 패턴의 라지에이터 그릴이 적용되어 있었는데요. 신형 그랜저가 조금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었다면 신형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날카롭고 스포티한 파나메트릭 주얼 패턴의 라지에이터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에 이어서 헤드램프 디자인을 조금 더 추측을 해보자면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신형 i20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i20라는 모델은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모델인데 i20의 헤드램프와 거의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형 아반떼 헤드라이트는 i20의 헤드라이트와 거의 유사하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전면부 라지에이트 그릴은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 중에서도 조금 더 스포티하고 강렬한 인상을 가졌다라는 게 신형 아반떼 전면부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다음은 후면부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티저 이미지로 후면부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티저 영상에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해요. 마치 현대자동차의 H로고를 옆으로 길게 늘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좌우 통합형 일자형 테일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주행 시에 신형 아반떼의 뒷모습을 보게 되면 꽤나 멋진 뒷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최근에 포르쉐에서 신형 992 모델이 나왔어요. 근데 신형 992도 마찬가지로 가로형 일자로 테일램프가 마련되어 있는데 신형 아반떼도 물론 그 정도 퀄리티는 아니겠지만 디자인적으로 유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야간 주행 시에 신형 아반떼를 뒤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존재감이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형 그랜저 디자인 프리뷰 행사를 갔을 때 전면부는 조금 난해했지만 후면부는 정말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게 신형 그랜저의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현대자동차 디자인 센터장 이상엽 전문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게 전면부는 아무래도 잠깐 보고 지나가잖아요. 맞은편 차선이라든지 보행자가 잠깐만 보고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면부는 굉장히 임팩트가 강하고 놀라운 디자인을 보여주고 싶었고 후면부는 이제 차가 대기할 때 계속 앞에 있는 차의 뒷모습을 계속 보기 때문에 뒷모습은 정말로 멋진 디자인을 갖추게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이번 신형 아반떼도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면부는 굉장히 임팩트 있으면서도 놀라운 디자인을 보여주고 후면부는 계속 보면 볼수록 멋진 디자인을 갖춘 게 이번 신형 아반떼의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신형 그랜저도 그랬고 신형 아반떼도 그랬고 전체적으로 좌우 통합형 일자형 테일 램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신형 투싼 컨셉트카를 보게 되면 신형 투싼 컨셉트카도 테일 램프가 좌우 이렇게 이어지는 테일 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싼에서도 아마 좌우 통합형 테일 램프를 기대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한번 아반떼를 통해서 기대해볼 수가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신형 아반떼 디자인 티저를 보고 있지만 4월에 출시 예정인 신형 투싼의 디자인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리고 티저 영상을 통해서 리어 커터뷰도 확인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리어 램프의 디테일 또한 확인해볼 수가 있었고 측면부의 명암 처리를 통한 명확한 측면부가 보여주는 캐릭터 라인 또한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측면부에서도 이제 삼각형을 확인해볼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호불호가 정말로 심하게 갈릴 것 같긴 한데 아반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 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 건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반떼에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조금 많이 도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익스테리어에 이어서 이번엔 인테리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테리어 티저 이미지도 한 장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딱 티저 이미지를 봤을 때 이게 아반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로 넓어 보이고 꽤나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갖췄다는 느낌을 첫 번째로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말로 정돈이 잘 되어 있고 딱 봐도 운전자 지향적으로 디자인을 했구나라는 느낌을 센터페시아를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이미지 또한 한번 밝게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밝게 바꿔보니까 어두울 때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인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아무래도 핸들 디자인과 좌우로 통합되어 있는 넓은 화면 그리고 송풍구 그리고 기어노부 정도가 눈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신형 i20와도 유사한 부분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신형 i20의 인테리어를 보게 되면 핸들 디자인도 거의 유사하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송풍구와 부츠 타입의 기어노부 또한 비슷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형 아반떼의 인테리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포스포크 형태의 핸들 디자인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i20와 동일하지만 크롬 소재를 조금 더 많이 넣어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바로 10.25인치 계기판과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가장 눈에 들어온 부분입니다. 준중형 최초로 적용된 좌우 통합형 10.25인치 계기판과 디스플레이는 소비자들에게 가장 호응이 높은 옵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시선을 내려오면 비상등이 역시나 정중앙에 혼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 현대와 제네시스 최근에 출시된 모델들 모두 비상등을 정중앙에 배치하는 그러한 디자인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빨간 줄로 가로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 부분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실제로 한번 차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로로 길게 디자인되어 있는 수평형 일체형 송풍구 디자인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형 그랜저 제네시스 GV80 G80 풀체인지 그리고 아반떼까지도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송풍구의 디자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어너브는 요즘 정말로 이슈가 많잖아요. 버튼식, 다이얼식 정말로 걱정이 많으신데 다행히 신형 아반떼는 부츠타입 기어너브로 적용이 되어 있다는 부분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 도어 부분을 보게 되면 세 줄에 스티칭, 바느질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따라서 쭉 한 바퀴 차를 돌아보게 되면 수평형 송풍구와 거의 일체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를 쭉 감싸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소재를 보게 되면 가죽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우레탄도 아닌 것 같습니다. 패브릭에 가까운 소재가 아닐까 싶은데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가죽을 쓰기보다는 친환경 소재를 적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량의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봤을 때는 운전자 중심의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다. 센터페시아 디자인만 보더라도 운전자와 조수석을 명확히 구분짓는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라는 게 신형 아반떼 디자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인테리어는 거의 모든 분들께서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건 풀옵션 기준이겠지만 풀옵션을 넣는다고 봤을 때는 정말 준중형에서 느낄 수 없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색다른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는 전반적으로 꽤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신형 아반떼 출시일은 어떻게 될까요? 3월 18일 수요일날 오전 11시에 월드 프리미어로 온라인으로 공개가 된다라고 하고요. 국내에는 4월 초에 런칭이 진행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4월 초에는 신형 아반떼를 국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빠르면 4월 중순부터는 전시장에 전시가 돼서 우리가 직접 신형 아반떼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형 아반떼가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기 전에 공식적으로 공개된 티저 이미지와 티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아반떼에 대한 디자인 리뷰를 전달을 드렸습니다. 익스테리어는 아무래도 너무나도 혁신적이고 과감하고 대담하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긴 해요. 저도 아직까지는 실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저게 실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라고 궁금한 부분이 먼저 드는 부분입니다. 근데 인테리어는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크게 불만족스럽지 않은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인테리어도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신형 아반떼가 나오게 되면 신형 아반떼에 대한 시승과 리뷰도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수 있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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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